정부가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에도 예산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을 모아보니까 예상대로 4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공무원 채용 부분에서 크게 늘었고 이번에도 SOC 부문은 감액이 됐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규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예산 규모가 지금 얼마나 커진 거죠? 기획재정부는 각 정부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총 458조 원이고 올해보다 6.8% 증가한 규모입니다. 올해 국가에서는 428조 8천억 원이었는데요. 청년열짜리 대책과 복지 분야 예산 규모를 키우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인 7.1% 확대된 규모였습니다. 내년에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 방침이 이어지면서 예산이 450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어디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네, 보시면 공무원 채용을 위한 비용이 가장 컸는데요. 정부는 올해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쳐 6만 3천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 교육과 국방, 행정 분야에서 10% 가깝게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반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SOC 분야는 10% 넘게 감액이 됐고요. 최근 쌀값이 오르면서 농민들에게 돌아가던 변동직불금 예산은 축소가 됐습니다.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라는 큰 산이 남아있는데요. 그 전에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지출을 구조조정하면서 내부적인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또 이를 통해 마련된 예산은 저소득층 지원과 저출산, 혁신성장에 투자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 오는 9월 2일까지 제출이 되고요. 하지만 공무원 충원계획에 있어 워낙 야당의 반대가 심한 만큼 추정적으로 450조 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국회의 결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에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